SH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에 응모하고 상금 받아가자! 대상 1명 200만원, 최우수상 1명 100만원, 우수상 2명 각 50만원, 장려상 5명 각 20만원, 참가상 50명 각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쏟아진다! SH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혹은 관량 경험이 있는 시민 누구나! SH 공사 임대주택 주거생활 이야기, 주거생활 서비스 체험 또는 활동기, 그리고 반진의 커뮤니티 활동 등 SH 공사 임대주택에 대한 경험담을 1분 이내의 쇼트 또는 최대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만들고 응모할 영상을 유튜브에 1구 공개 영상으로 업로드 또는 이메일로 제출 후 신청폼을 입력하면 끝! 자세한 방법 안내는 SH 공사 홈페이지 또는 SNS를 참조해주세요.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! 감사합니다.